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시에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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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카메라에 또 까부는 모습을 잡혔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나를 지금 입원시키고 빨리 가겠다며 지금 아니에요. 에세스라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더 찍을 떼고 또 그린조이에서도 1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짠하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옷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야식 처리 준비한 그린조이의 에세스 제품들을 처음으로 주는 게 또 찍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의상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젊어지던 느낌이 좀 있어요. 의상이 좀 영해해졌습니다. 요즘 이제 골퍼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좀 연령폭이 폭이 커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연령폭이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20대 초중반인 분들도 골프를 굉장히 즐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웨어도 나날이 좀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에세스는 좀 많이 젊어졌다. 자, 갈게요. 됐다, 그렇죠?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린조이 모델 장민우입니다. 나에게 골프란. 저에게 골프란. 그린조이 함께 행복하고 늘 건강한 판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조이 모델 장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또 내가 너한테. 그리워. 그리워. 그му Danke fare. 그린조이 모델의 스킬는 현행인 것 같아요. 드라이는 Doctors' Michael's family. 그리고 담아서자루 이야기를 해보다 얼마의 안 • 스파레이는 흐어мент지요. Sweden's family defender. 그린조이 날 아가 pu 1위년,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의상이 벌써 30착장이 넘는다는 것은 상하이에, 벨트에, 신발에, 양말에, 모자, 장갑, 악세사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의상들이 필요한데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촬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늦어지면 모든 스텝이 다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끝내는 게 해보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식사 시간 조금씩 줄이고 쉬는 시간 조금씩 줄이면 퇴근이 다들 빠르잖아요. 동의하시면 끄터 끄터 한번 해주세요. 그런 시간 꺼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기 퇴근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채시원과 함께 눌러주세요. 서비스에 연어집니다. 이번엔 출발합니다. 끝까지 돌려분들도 계속 손을 gan하고 아무래도 빠른 노래들은 대부분 신고를 해야 할 때의 노래가 요새는 뭐 이런 것도 진짜 타인보시고 있고 풍악을 흘려가지고 희망을 쳐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풍악을 흘려야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좋아하네 교수님은 교수님은 교수님의 방향을 교수님의 방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